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도광 김씨 시조 이야기 옛날에 김씨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어요. 성은 모두 김씨였지만 본관은 같지 않았어요.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은 광산 김씨의 집이었고 그 집에서 머슴을 살고 있는 사람은 김혜김씨였어요. 머슴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30년이 넘도록 머슴사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인 어르신은 마당을 거닐다가 머슴들을 둘러보았어요. 김씨는 어디 갔느냐? 예,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시키실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됐다. 가서 김씨를 불러오거라. 주인 어른은 성실하고 착한 김씨를 믿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그래, 벼가 잘 자라고 있는지 논에 나가서 살펴보고 오거라. 예, 알겠습니다. 논으로 가는 길에는 샘물이 하나 있었어요. 머슴은 빠른 걸음으로 걷다 보니 목이 말라서 샘물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마시고 있었죠. 그때 이웃마을에 사는 과부 최씨가 멀리서 뛰어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왜 저렇게 뛰어오는 걸까? 김씨가 머슴을 살고 있는 집이 300석 부자라고 하면 과부 최씨는 만석 부자였어요. 여보게, 여보게! 예, 저를 부르셨습니까? 자네가 내 부탁을 좀 들어줘야겠네. 지금 주막에 가서 거기 계신 스님을 좀 살려주게. 머슴은 평상시 친분도 없었던 최씨가 말을 하자 건성으로 대답을 하고 가던 길을 걸어갔어요. 그때 과부 최씨가 말했던 주막은 논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죠. 머슴이 주막 근처를 지나고 있는데 안에서 살려 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게 무슨 소리지? 머슴은 과부에게 들은 얘기도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주막 안으로 달려들어가 보니 어떤 남자가 스님의 장삼을 벗겨 놓고는 죽일 듯이 때리고 있었어요. 왜 이러십니까, 이러다가 사람 잡겠어요, 진정하시지요. 머슴은 남자를 붙잡고 말려보았지만 흥분한 남자는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저, 저 죽놈이 명당을 잡아준다고 하면서 내 집에서 1년을 공짜로 먹고 잤는데 내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다시 스님에게 주먹질을 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머슴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1년치 밥값은 내가 대신 줄 테니 그만하시지요. 뭐요? 당신이 돈을 주겠다고? 그럼 당장 가지고 오시오. 남자는 그제서야 스님의 멱살을 놓아주었어요. 머슴은 자기도 모르게 말을 내뱉긴 했지만 걱정이 됐어요. 그래, 주인어른께 30년 일한 세경을 달라고 하면 되지. 그런데 세경을 한꺼번에 안 주시면 어쩌지? 머슴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걱정하느라 논에 다녀오라는 주인어른의 말도 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논에 벼는 잘 자라고 있느냐? 예? 예? 머슴은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주인은 이런 머슴을 보며 걱정했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안색이 좋지 않은 것 같구나. 머슴은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하고 눈만 끈뻑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말을 해보거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말을 해보거라. 아, 답답하구나. 머슴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주막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주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돈 백냥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여기 있으니 가지고 가거라. 예, 고맙습니다. 머슴은 백냥이 들어있는 돈 주머니를 들고 주막으로 다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과부 최씨를 다시 만났죠.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자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네. 최씨는 머슴이 가지고 있는 돈 주머니를 자기가 가지고 온 것과 바꿔서 들려주었어요. 머슴 김씨는 영문도 모른 채 과부 최씨가 들려준 돈 주머니를 들고 주막으로 갔죠. 주막에 들어가 돈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백한냥하고도 닷돈이 더 들어 있었어요. 머슴 김씨는 남자를 불렀어요. 돈 가지고 왔으니 밥값을 계산하시지요. 남자가 스님의 1년치 밥값을 계산하니 실어야 할 밥값이 백한냥이었어요. 머슴은 남자에게 백한냥을 주었어요. 당신이 돈을 왜 대신 주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받았으니 됐네요. 이것도 2년이니 술이나 한 잔 마시지요. 머슴 김씨는 과부 최씨가 준 돈에서 남은 닷돈으로 스님을 때린 남자와 술을 마시며 화해를 했어요. 머슴은 술을 마시고 주막에서 나왔죠. 그러자 남자에게 맞았던 스님이 머슴을 따라 나왔어요. 큰 은혜를 입었으니 보답을 하지요. 당신 부모님의 외자리를 잘 잡아서 장례를 모셔드리겠소. 며칠 후 스님은 정말 머슴 부모님의 외자리를 잡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었어요. 어질고 착한 머슴 김씨를 좋아했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참석한 장례였죠. 머슴 김씨는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스님은 인사를 하는 머슴은 보지도 않고 먼 산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올 가을에 첫 장가를 가는데 한 삼백 석이나 하는 곳으로 갈 것이고 두 번째 장가는 만 석 정도 하는 곳으로 가겠구나. 예? 무슨 말씀이신지요? 머슴 김씨의 물음에 스님은 대답도 하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그해 가을 머슴 김씨는 추수를 끝내고 쉬고 있는데 이웃마을 과부 최씨로부터 한번 다녀가라는 정가를 받았어요. 바쁜 일을 끝낸 터라 머슴은 과부 최씨의 집으로 가보았어요. 소문에 듣던 대로 최씨의 집은 의리의리한 부자였어요. 과부 최씨는 머슴을 보자마자 한여를 불렀어요. 너는 지금 당장 김씨를 여자처럼 머리를 틀어 비녀를 꽂아주고 치마 저고리를 입히거라. 머슴 김씨는 최씨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장을 해야 한단 말씀이십니까? 오늘 밤에 자네가 있는 집 주인이 나를 보쌈하러 올 것이네. 그러니 자네가 나 대신 치마 저고리를 입고 이 방에 누워있게. 그렇게만 하면 자네는 오늘 밤 자네 집 주인의 딸과 혼인을 할 수 있을 것이네. 과부 최씨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얼마 후 날이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되자 정말 보쌈꾼들이 방으로 들어와 머슴 김씨를 자루에 넣고 주인 어른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머슴 김씨는 보쌈꾼들이 자루를 열지 못하도록 입구를 손으로 꼭 쥐고 있었죠. 어르신 과부 최씨를 보쌈에 오기는 했는데요. 자루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밤은 내 딸 방에다가 자루를 가져다 놓거라. 보쌈꾼들은 머슴이 들어있는 자루를 주인 어르신 딸 방에 가져다 놓았어요. 보쌈꾼들이 나가자 머슴은 자루에서 나와 주인 어른의 딸과 첫날밤을 보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주인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첫날밤을 보냈으니 할 수 없이 딸과 머슴 김씨를 혼인시킬 수밖에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네가 내 딸과 혼인을 하긴 했지만 너를 사위로 맞아들일 순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머슴과 주인 집 딸은 집에서 쫓겨나와 이웃마을 과부 최씨의 집으로 갔어요. 어서 오시지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과부 최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부부를 맞아주었고 그날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큰 잔치를 열었어요. 내가 돈이 많다곤 하지만 일가 친척 하나 없으니 돈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듯이 여기 머슴 김씨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니 이 사람과 제가 인연을 메꾸자 합니다. 또한 김씨와 함께 온 아내는 나이는 어리지만 홀례를 했으니 본처이고 저는 홀례를 하지 않았으니 첩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부 최씨는 김씨를 남편으로 맞아 살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머슴 김씨는 광상 김씨 처에게는 삼남 이녀를 낳고 최씨 부인에게서는 이남 삼녀를 낳았어요. 또한 장성한 김씨의 아들들은 과거를 보게 됐는데 최씨가 낳은 아들이 과거에 급제를 했죠. 하지만 과거에 급제한 아들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첩의 자식인 내가 과거에 급제를 하고 본 자식은 급제를 못했으니 난처하기가 이를 때가 없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과거에 급제한 김씨를 불렀어요. 족명하고 지혜로운 네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나란 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구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임금은 미소를 지으며 김씨를 바라보았어요. 네 아버지 성이 김해 김씨이니 너는 도광 김씨로 하면 되겠구나. 그럼 네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최씨가 낳은 아들은 임금이 내려준 성씨에 따라 도광 김씨의 시조가 되었대요. 뱀사 꿀 설화 옛날 지리산 골짜기에 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 반선에 있는 절은 지리산에서 가장 크고 번창했어요. 어째서 저 절만 번창할까요? 글쎄요. 그곳 스님들이 기도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하시나 봅니다. 다른 절에 있는 스님들은 반선에 있는 절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섯달 금음날 저녁이었어요. 절 법당 마당에는 모든 스님들이 나와서 연부를 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어두웠던 하늘에서 흰 구름을 타고 선녀들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계시던 스님 한 분을 흰 천으로 감싸더니 구름을 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요? 하늘로 올라간 스님은 어떻게 되시는 걸까요? 신선이 되셨겠죠. 선녀들이 저렇게 모시고 갔으니 분명히 신선이 되셨을 거예요. 누군가 하늘로 올라간 스님이 신선이 됐다는 얘기를 하자 그 말은 사실인 것처럼 이 마을 저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이듬해에도 또 선녀가 내려와 스님을 구름에 태워서 올라갔어요. 다음에 또 그 다음에에도 계속해서 선녀가 내려와 스님들을 모시고 하늘로 올라갔죠. 나는 언제쯤 하늘로 올라가서 신선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해 동안 하늘로 올라가신 스님들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스님들 중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하늘로 올라가서 신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스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은 언제쯤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될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스님이 이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신선이 될 차례가 된 것 같다며 주변을 정리했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꼭 만나야 할 친구가 있는데 한양에서 정승을 하고 있네. 스님은 한양으로 가서 정승 친구를 만났어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 같다며 떠나기 전 보고 싶어 왔노라며 손을 잡았죠. 정승 친구는 가만히 듣고 있더니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자네에게 장삼을 한 벌 지어주고 싶으니 꼭 내가 해준 장삼을 입고 가게나 고맙네. 스님은 친구 집에 며칠을 머물렀어요. 그동안 정승 친구는 스님의 장삼을 지으며 비상을 버무린 삼배 옷감을 몇 겹 덧대서 두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님이 떠나는 날 그 장삼을 선물해 주었어요. 자네가 하늘로 올라갈 때 꼭 이 장삼을 입어야 하네. 알겠네. 고맙네. 장삼을 받아서 사찰로 돌아온 스님은 섯달 금음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수행 정진하며 기도했죠.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선녀들이 내려오는 섯달 금음날이 됐어요. 스님은 정승 친구가 선물해 준 두툼한 장삼을 입고 선녀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하늘에서는 구름을 타고 선녀들이 내려오고 다른 스님들은 추건을 하며 기도를 해 주었어요. 나는 이제 가보겠으니 나중에 다시 만납시다. 두툼한 장삼을 입은 스님은 다른 스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늘로 선녀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스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소리가 나고 지리산 골짜기 냇물들은 용소듬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늘에서 해와 달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바깥으로 나가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었어요. 꼬박 하루를 세상이 요동치는 것 같더니 점점 조용해졌어요. 마을의 장정들과 사찰의 젊은 스님들은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가 동네를 살펴보았어요. 여기 좀 보세요. 냇물이 빨갛게 변한 것 같은데요? 세상에나, 이건 핏물이잖아요. 사람들은 냇물을 따라 위로 올라가 보았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이무기가 죽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무기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장정들은 장대를 가지고 와서 이무기를 건드려 보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안심을 한 사람들은 이무기의 배가 유난히 불룩 나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저 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요, 그럽시다. 장정 한 명이 가지고 있던 칼로 이무기의 배를 갈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무기의 배 속에는 두툼한 장삼을 입은 스님이 들어 있었어요. 스님들은 신선이 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무기가 조화를 부려 선녀로 둔갑하고 스님들을 잡아먹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승 친구가 스님께 해준 장삼 덕분에 이무기는 죽었던 것이었죠. 그 후 철은 점점 쇠퇴해서 사라져버렸고 이곳은 뱀이 죽었던 자리라고 해서 뱀사 꼴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봉 많은 며느리 옛날 한양에 살고 있는 정승이 있었어요. 정승 집안은 대대로 큰 부자였을 뿐 아니라 인심도 후했어요. 그리고 살림살이가 어찌나 컸던지 하루에 소금 서말로 음식을 할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정승땡 마님은 마을에 탁발승이 다니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스님을 모셔오게 했어요. 큰 스님께서 직접 탁발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시주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게 했습니다. 마님은 스님이 계시는 절에 많은 쌀과 곡식을 시주했어요. 스님은 정승땡을 추건하는 기도를 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이왕 오셨으니 저희 아들 관상 한번 봐주시지요. 스님은 손이 귀한 정승땡에 하나뿐인 아들을 보더니 말은 하지 않고 한숨만 쉬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관상이 좋지 않습니까? 대대로 부잣집인 정승땡을 보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드님의 관상을 보아하니 채장사를 할 상인데 하루에 한 개나 겨우 팔 수 있을 가난한 상입니다. 스님의 말을 듣고 마님의 얼굴빛은 사색이 됐어요. 그럼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글쎄요. 복이 많은 며느리를 구하면 되겠지요.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께 부탁했어요. 탁발을 다니시다가 복이 많은 아가씨를 보면 저희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예, 그러지요. 그날 이후 정승마님은 복 많은 며느리를 맞을 수 있게 해달라며 날마다 치성을 드리고 기도했어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의 관상을 봐주었던 그 탁발승이 다시 정승땡으로 찾아왔어요. 정승대감과 마님은 스님을 반기며 맞아주었어요. 스님, 복 많은 아가씨를 찾으셨나요? 예, 발뒤꿈치까지 복이 흘러넘치는 처녀를 보았지요. 부부는 기뻐하며 처녀를 며느리로 맡겠으니 당장 훈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처녀가 백정의 딸인데 괜찮겠습니까? 정승땡에서 백정의 딸을 며느리로 맞으시겠습니까? 정승 부부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백정의 딸이라도 복 많은 며느리를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부모님과 스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승집 아들은 백정의 딸을 아내로 맡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명이라 어쩔 수 없이 백정의 딸과 홀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정승 부부는 복이 많은 며느리를 보고 나니 걱정이 없어졌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오니까 집안의 기운이 더 밝고 환해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정승 부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지만 아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정승 부부는 늙고 병들어 죽고 말았죠. 정승의 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말도 안 되는 온갖 트집을 잡아 아내를 내쫓았어요. 보기 싫던 아내가 없으니까 이제야 살 것 같네. 그런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내를 내쫓고 나서부터 집안은 몰락하기 시작하더니 몇 해 지나지 않아 그 많던 재산은 어디로 갔는지 정승 아들은 정승 아들은 빌어먹고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된 거지? 돌아가신 부모님 말씀처럼 아내를 내쫓아서 그런가? 이제와 후회하면 뭘 하나? 정승 아들은 여기저기 떠돌다가 채끝 매는 법을 외워 채를 만들어 팔고 다녔어요. 하지만 하루에 한 개를 팔기도 어려웠죠. 한편 남편에게 쫓겨난 아내는 남편이 고생하며 채를 팔러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주막을 열었어요. 언제쯤 소방님께서 이 길을 지나가실까? 아내는 남편을 한 번이라도 만나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손님이 오면 상을 차려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지꼴을 한 남자가 주막 앞에서 서성거리며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었죠. 돈이 없어도 괜찮으니 들어와서 국밥 한 그릇 드시지요. 남자는 쭈뼛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자가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었더니 남자는 며칠을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먹어 치웠어요. 그런 남자를 물끄러미 보았더니 글쎄 자기를 내쫓은 남편이 아니겠어요? 여자는 모르는 척하며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많이 시장하셨나 보네요. 여기 막걸리도 한 잔 드시지요. 남자는 고개도 들지 않고 꿀꺽꿀꺽 단숨에 마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없으니 어쩌지요? 괜찮습니다. 채를 팔러 다니시는 것 같으니 저희 집에 망가진 채의 끈을 좀 매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는 주막에 있는 망가진 채들을 고쳐주고는 새 채도 끈을 매주었어요. 이렇게 해도 밥값이 안 될 텐데 어쩌지요? 남자는 여자를 보며 미안해했어요. 제가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천천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서방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나저나 그 많던 재산은 어쩌시고 이러고 다니십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집안에 없어서 재산도 없어졌으니 다시 가서 찾아야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집으로 가자며 보따리 하나를 꾸려 일어났어요. 한양에 있는 집으로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가야 해서 며칠을 걸어야 했지만 아내는 남편과 함께 가니 힘들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남편과 아내가 지난 일들을 얘기하며 걷고 있는데 커다란 나무 아래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돌덩이가 보였어요. 여보,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걱정하며 돌덩이를 피해서 걸어가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돌덩이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서방님, 이 돌덩이를 캐서 지게에 올리세요. 예? 남편은 돌덩이를 짊어지고 갈 생각을 하니 힘들 것 같아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간의 잘못이 있었기에 아내의 말대로 했어요. 남편은 무거운 돌덩이를 짊어지고 산을 넘었어요. 이제 한양에 도착했네요. 집에 가기 전에 장터에 가서 돌덩이를 팔고 가면 되겠어요. 돌덩이를 누가 사갑니까? 서방님, 제 말만 믿고 하시면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장에 가서 돌덩이를 내려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돌덩이를 사겠다는 사람은 없었죠. 여보, 흥정을 하는 사람도 없네요. 더 기다려 보세요.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돌덩이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요. 얼마 후 웬 노인이 다가왔어요. 이 금덩이를 얼마에 팔려고 합니까? 예? 금덩이라고요? 남편이 웅얼거리며 대답을 못하자 아내가 나섰어요. 그냥 시세대로 주시지요. 노인은 금덩이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이렇게 큰 금덩어리는 귀한 보물이라며 많은 돈을 주고 금덩이를 사갔어요. 부부는 그 돈을 가지고 살던 집으로 가서 다시 집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복이 많은 아내가 집으로 다시 들어가자 일을 하던 하인들도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도 다시 불어나게 되었대요. 북두칠성이 된 일곱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사십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여보, 더 늦기 전에 아들이던 딸이던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당신도 저와 함께 치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아내의 부탁에 새벽이면 함께 산에 올라가 부처님과 산시님께 공을 드렸어요. 그렇게 정성을 드린지 꼬박 1년이 지나자 정말 아내에게 태기가 있었어요. 아내는 열 달 동안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보면서 조심했어요. 드디어 열 달이 지나 아기를 낳게 되었죠. 여보, 걱정 말아요. 건강한 아기를 낳을 거예요. 그럼요. 옆집 할머니도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남편은 문 밖에서 아내가 탈없이 아기를 낳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나절이 지나자 방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한 명이 우는 것 같지 않았죠. 쌍둥이를 낳았나?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었던 할머니가 나오자 남편은 아내를 걱정했어요. 아내는 괜찮습니까? 아기는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음, 괜찮네. 아기는 아들이네. 그런데 한 명이 아니네. 예, 울음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쌍둥이입니까? 할머니는 남자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보라며 집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내는 아들을 일곱이나 낳은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너무 놀라서 앉지도 못하고 서성거리더니 밖으로 나가며 소리쳤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아기를 일곱이나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한 번 안아보지도 않고 아내와 아기를 버리고 떠났어요. 혼자 남은 아내는 온갖 고생을 하며 일곱 아기를 키웠어요. 아가야,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희들을 이렇게 굶기고 있구나. 엄마는 아기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일곱 아기를 바구니에 담고는 강가로 나왔어요. 강가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니 일어나서 아기들과 함께 강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아기 엄마에게 말을 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물 한 숟가락씩만 먹여도 잘 클 것이니 걱정 마시오. 아기 엄마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예쁜 우리 아가들과 죽을 생각을 하다니 미안해 아가야 그날 이후 엄마는 정신을 차리고 죽을 힘을 다해 아기들을 키웠어요. 아기들은 물 한 숟가락씩만 먹어도 쑥쑥 잘 자랐어요. 하지만 가진 고생을 하며 아기를 키우던 엄마는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일곱 아기를 두고 떠나는 엄마는 눈도 감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되었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아기들을 날마다 지켜보았어요. 그런 엄마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아기들을 불쌍히 여긴 이웃들은 돌아가며 아기를 돌봐주고 먹이고 입히며 키웠어요. 죽은 엄마와 마을 사람들 덕분에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이웃들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아버지를 찾아보기로 했죠. 얘들아 아버지가 산 너머 마을에 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보자. 첫째 형은 동생들을 데리고 산을 넘어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집으로 가보았어요. 아버지에게는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식도 두지 않고 있었던 아버지는 아들들이 오자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너희들이 부모도 없이 사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제라도 아버지와 함께 살자. 일곱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며 행복했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새엄마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들들에게 잘 대해주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구박하며 미워했어요. 저 일곱 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미쳐버리겠어 정말. 새엄마는 일곱 아들이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일곱 아들을 없애버릴 수 있을지 날마다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말을 맞추었죠. 새엄마는 남편만 돌아오면 배가 아프다며 대굴대굴 굴렀어요. 여보 도대체 이유도 없이 왜 그렇게 아프단 말이오?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아이들이 오고 나서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다 아니요? 아내는 남편의 마을에 옆마을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며 자기는 몸이 아파서 못 가겠으니 혼자서 찾아가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말에 점쟁이를 찾아가 보았죠. 용하다고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점쟁이는 이미 아내와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집안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아파서 왔지요? 남편은 점쟁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예? 정말 용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에 있는 일곱 아들과 함께 살면 당신 아내는 죽을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을 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점쟁이는 아이들을 잠들게 하는 약이라며 남자에게 주었어요. 이 약을 먹이고 멀리 산에다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아내는 죽을 것이요. 그런데 점쟁이가 준 약은 잠들게 하는 약이 아니라 독약 이었어요. 독약 인 것을 몰랐던 남편은 점쟁이가 준 약을 들고 오면서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죽는다는 말에 일곱 아들을 산에 버려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아기 때도 부모 없이 잘 자랐으니까 저만큼 컸으니 살 수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녁 상을 차리는 아내에게 점쟁이가 준 약을 주며 밥에 넣으라고 했어요. 아내는 아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죠. 진수 성찬을 차려 밥상을 들고 나갔어요. 얘들아 얘들아 어서 맛있게 먹으렴 예 오늘 무슨 날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네요 그래 많이 먹어라 아내는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 웃고 있었지만 남편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든 순간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별이 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땅으로 내려왔어요. 엄마 엄마가 어떻게 왔어요? 너희들을 데리러 왔어. 이제 엄마랑 함께 가자. 엄마는 일곱 아들을 구름에 태워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새엄마는 벌벌 떨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늘로 올라간 일곱 아들은 하늘님의 명으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도록 북두칠성이 되었어요. 삼형제의 보물 옛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제는 사이가 좋았지만 너무 가난해서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웠죠. 형님 이러다가 굶어 죽겠어요.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동생은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자고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없이 살아도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하면 되겠느냐? 사람을 해치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넘어뜨리면 형님들이 나서서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와준 형님들께 사례를 하지 않겠습니까? 동생의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사람도 다치게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구나.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삼형제는 밥은 굶지 않을 정도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흰 노인이 사깟을 쓰고 산을 넘고 있었죠. 이번에도 막내가 조심스럽게 노인을 넘어뜨리자 두 형제는 노인을 도와주며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어르신 다치지는 않으셨나요? 많이 놀라셨을 테니까 오늘 하루는 여기서 쉬고 내일 떠나세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다 있나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 그런 말씀 마시고 푹 쉬세요. 다음 날이 되자 노인은 하루를 쉬었더니 기운이 더 좋아진 것 같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삼형제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겠다며 명당 자리를 하나 잡아주었지요. 이곳이 명당이네. 이곳을 파면 처음엔 지팡이가 나오고 다음에는 두루마기 그 다음에는 바구니가 나올 것이네. 그것들이 다 나오고 나면 이곳에 부모님을 이장하게. 노인은 이렇게 말을 마치고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삼형제는 노인이 명당이라고 알려준 자리를 파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지팡이와 두루마기 그리고 바구니가 나왔어요. 노인의 말대로 부모님을 이장하고 나서 첫째는 지팡이 둘째는 두루마기 셋째는 바구니를 나누어 가졌어요. 그날 밤 막내는 바구니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여기다 뭘 담아놓을까? 그래 먹을 것도 다 떨어져 가는데 내일 아침에 밭에 감자나 심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한 막내는 바구니에 씨감자를 담아놓았어요. 다음날 막내는 밭에 나가려고 바구니를 보았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바구니에 분명히 씨감자 하나를 넣었는데 바구니 가득 씨감자가 있었어요. 막내는 너무 신기해서 쌀알을 넣어봤더니 쌀이 한 바구니 가득 했고 엽전 한 입을 넣었더니 엽전이 바구니에 가득 했어요. 세상에 이 바구니는 보통 바구니가 아니었네. 이제 난 부자가 될 테니까 정혼을 할 수도 있겠는걸. 신이 난 막내는 남몰래 흠모하고 있었던 김대감 집 딸의 방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몰래 숨어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가씨를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너는 산속에 사는 삼형제 중 막내가 아니냐? 예 맞습니다. 제가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어서 아가씨께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대감의 딸은 보물이란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 보물이 마음에 드시면 저와 혼례를 해주세요. 무슨 보물인지 보여주기나 하거라. 막내는 신기한 바구니를 꺼내서 아가씨의 금가락지를 그 안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 바구니 안에 금가락지가 가득 찼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바구니가 정말 신기하구나. 아가씨는 하녀에게 술상을 차려오게 하고 막내에게 친절히 대해주었어요. 막내는 아가씨가 자기와 혼인을 할 것이라 생각하며 신이 나서 술을 잔뜩 마셨어요. 술이 취한 막내는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어요. 대감집 딸은 하인을 시켜 술이 취한 막내를 숲속에 내다 버리게 하고 바구니를 빼앗았어요. 다음날 산속에서 정신을 차린 막내는 억울하고 분했어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 바구니를 찾아야 하는데. 한참을 생각하던 막내는 그 길로 큰형에게 갔어요. 형님 지난번 명당에서 나온 지팡이를 저에게 좀 빌려주시지요. 그래 이 지팡이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구나. 네가 가지고 가서 사용해보거라. 막내는 지팡이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던져보기도 하고 두드려보기도 했어요. 분명히 이 지팡이도 요술을 부릴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막내는 지팡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거울을 보았어요. 어? 내가 보이질 않네? 이 지팡이는 보이지 않게 하는 지팡이구나. 막내는 신이 나서 그 길로 김대감의 딸을 만나러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지팡이만 빼앗기고 쫓겨났죠. 막내는 이번엔 둘째 형에게 찾아가서 두루마기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둘째 형도 주저없이 두루마기를 주었어요. 막내가 두루마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걸쳐보았더니 그 두루마기는 하늘을 나는 두루마기였어요. 이번에도 막내는 김대감의 딸을 찾아갔죠. 무슨 일로 자꾸 찾아오느냐? 네 바구니와 지팡이는 여기 없다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엔 하늘을 나는 두루마기를 입고 왔습니다. 저와 함께 하늘을 한번 날아보시겠어요? 그래? 정말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데 이번에도 아가씨와 함께 하늘을 날다가 두루마기를 빼앗기고 막내는 외딴 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막내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봤지만 사람도 보이지 않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며칠을 굶고 있던 막내는 너무 배가 고팠어요. 어디 먹을 게 없을까? 주변을 둘러보던 막내는 나무에 열린 열매를 발견했어요. 언제 저렇게 열매가 열려있었지? 나무에는 빨간 열매, 파란 열매, 노란 열매가 열려있었어요. 배가 고팠던 막내는 정신없이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빨간 열매를 먹으면 앞이 보이지 않게 되고 파란 열매를 먹으면 조금씩 앞이 보이게 되고 노란 열매를 먹으면 온전히 다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이번엔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어. 막내는 나무 열매를 잔뜩 따서 지나가는 배를 얻어 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막내는 다시 김대감의 딸을 만나러 갔죠. 제가 정말 신비한 열매가 있어서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대감의 딸은 빨간 열매를 보자마자 먹어버렸어요. 막내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대감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하나뿐인 딸이 앞을 볼 수 없게 됐거든요. 용하다는 에이원은 모두 불러서 보였지만 아가씨는 차도가 없었어요. 며칠 후 막내는 김대감을 찾아갔어요. 네가 정말 내 딸을 고칠 수 있겠느냐? 대감님께서 약속만 해주신다면 고쳐드리겠습니다. 무슨 약속이라도 하겠으니 내 딸을 고쳐보거라. 아가씨가 앞을 볼 수 있게 되면 저와 혼례를 시켜주십시오. 대감은 혼례를 시켜달라는 말에 대답이 없었어요. 안 된다면 그냥 가보겠습니다. 막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대감은 그제서야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자 막내는 파란 열매를 대감의 딸에게 먹였죠. 아버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 어서 어서 다 볼 수 있게 해보거라. 내 딸이 볼 수만 있다면 너와 혼례를 시켜줄 테니 어서 해보거라. 막내는 신이 나서 노란 열매까지 아가씨에게 주었어요. 아버지 이제 다 보여요. 이렇게 해서 막내는 김대감집 아가씨와 혼례를 하고 빼앗겼던 보물도 모두 찾을 수 있었어요. 또한 형님들과 재산을 나눠 삼형제 모두 부자로 잘 살았대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